잘했어, 잘했어. 잘한 것 같은데? 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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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누구한테 칠 거라고 생각도 안 해. 3등 안에 드는 게 정말 높고. 3등 합격 한 대. 3등 합격. 3등 합격. 5등 합격. 5등 합격.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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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대박이죠! 기립방송 나왔어 지금! 진짜로! 나도 막 난리났어 지금! 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가는데 정말 에이스구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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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맨즈, 이거 지금 전화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거 좀 드라이게 해서, Ik heb even nodig, Johan. And I'd like to introduce, Mr. Isang Toong! 이중 프로! 아악! 승매라! 아아! 아야라! 승매라! 나이스! 기상대로 마시겠죠. congratulations! 너무 이쁘게 보다! 힘이 되었네요! 힘이 되었네요! 와요! 완전히 힘이 되었네요! second place! 아야라! 최고에요. 점 governor testación을 많이 못 하고 네, 끝. 저희는 처음입니다. 너무 잘 안 갖고 있어요. 그를 겹치기 더 많은데 저는 점겹 만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정말 좋습니다. 보리아 화이팅! 완전 자랑스럽죠? 정말 대박입니다. 정서는 내가 조금만 더 잘할까. 저기에 같이 올라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정말 그거는 그 자리에 서 보지 않으면 몰라. 탁살 돋았잖아요. 그때를 또 생각하니까. 나에게는 아직 있지 않은 내 자식. 내 아들에게 꼭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형님. 정서 진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한다 최초 메달. 최초.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거야. 우리 집에 좀 갖다 놔둬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씩. 일주일씩. 일주일씩 던져. 오! 오! 야, 야. 간다, 간다. 형, 일어나서. 마지막. 휴대전. 다 봤어. 야, 야, 야.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와, 야, 야. 야, 야, 야.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뭐야? 독일? 독일이 뭐야? 야, 호박이 그만해. 뭐야, 이게? 호박을 타고 가. 저 호박이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거 꼭 무슨 카약? 카약, 카약, 카약. 몸무게는 100kg 이하. 야, 얘 어떻게 못 가잖아. 잠깐만, 그럼 효진이 어떻게. 살 빼야 되는 거예요? 살을 빼라고? 와, 호박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게 잘하지?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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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